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 근처에 있는 MBC 방송국이 있어요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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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산 근처에 있는 MBC 방송국이 있어요 irk przezлю션으로 경제적인 만남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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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 엄청 풀렸네요. 대박 봄입니다. 이번엔 프로필을 보낼 곳이 동대입구에 있는 동대입구에 있는 동대입구에 있는 동대입구에 있는 동대입구에 있는 동대입구가 있대요. 이제 한번 쓱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동대입구입니다. 동대입구에 있는 동대부입니다. 그리고 금방 라인이에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이시죠? 군대에 올라가는 운동입니다. 군대에 에스플레이트 도장나면은 확세요. 옛날에는 에스플레이트도 없었는데 요즘에 에스플레이트도 없어서 차들이 엄청 많 차들이 엄청 지나가면서 차들이 엄청 지나가면서 쉽런대요. 오호 프로필을 넣을만한 곳이 저희들밖에 없네요. 오호 다 맞았네. 그래도 와 이거 어쩐다. 오호도 여기 보면 나다니시나 프로필에도 예쁜 상태가 있어서 이럴 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바닥이 나면 바닥이라고 친절하게 붙였어요. 본의 아니게 동대 프로필 투어 딱 끝났습니다. 아하 그럼 뭐하지? 우선 커피숍에 가서 그 다음 행선지를 구성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프로필 투어 왔습니다. 여기는 빌마루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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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. 역시 프로필 투어 역시 좋아요. 근데 오디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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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션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네요. 자 다음 이 장소인데 프로필함이 프로필함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쓱 매우 쓱 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프로필 브이로그 어느정도 찍었어요. 편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연결해 가지고 프로필 넣은 브이로그 올려보겠습니다.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끝났으니까 다들 아시죠?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많이 많이 연습하세요. 아시겠죠?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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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 nhân 마가 아 으 틈